안녕하십니까 홍실주단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홍실주단은 40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복 전문점으로서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의 한복을 맞춤 및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고급원단과 수준 높은 바느질 솜씨로 아름답고 우아한 한복을 제작하고 있으며 늘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고귀하게 빛나실 수 있도록 최고의 한복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